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들어오세요. 이 아이예요. 포메리아인데 아프구나. 여기 아퍼. 여기 아팠죠? 너무 좋았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사자들한테. 아, 목을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뭐 볼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정말로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서 숨을 쉬는 애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갈 수 있었는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신음 소리가 아주 가느다랗게 음, 이런 소리 있잖아요. 펜셋 뒤쪽으로. 하수구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히끗한 게 허연 게 뭐 이렇게 누여져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수구에. 위에 이제 하얀 털이 조금 보이는데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방 집어던지고 신발 벗고 위에 거 벗고 누워서 들어갔죠. 누워있던 그 자리가 완전히 우리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욕장 걸렸다 하지. 안 움직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완전 새카메라에서 냄새가 내면서 꽁쳐놨어요. 여기,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유상담사 이 아이가 포메리아인데 이 귀 보세요. 원래 귀가 이렇지 않은데 여기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발톱이 깎인 지 얼마 안 된 마모들지 않은 그런 발톱이었어요. 그럼 미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인식집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칩 검사를 해봤고 이 아이를 자기는 2년 전에 입양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하셔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보호자분들이 오셨어요. 이 아이가 스티득의 이들을 위해서 식함으로 보냈다. 이 아이가 스티득에 조명을 전해약니다. 부부가 같이 오셔서 도로 오시고 나서는 두 달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셨고 잃어버린 지 좀 됐고 이미 강아지가 없는 채로 살고 있어서 다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보호자한테 일단 연락은 해봤어요 본인들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발라야 빨리 낫지 그치? 빨리 낫지 그치? 빨리 나야지 다음 편에text – 아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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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구 아구 어구 으어, 어흐. 아, 알았어, 엄마가 잡아, 잡아. 아우, 너무 잘 먹네. 진짜 잘 못 먹구나. 아우, 다행이다. 발이 뻣뻣해요. 이쪽 오른쪽 있죠? 이쪽에 지금 완전히 뻣뻣하잖아요. 내딛지를 못해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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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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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심각해요. 머리 쪽이나 또 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에도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의 여러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나왔다, 그렇죠? 어. 여보세요? 사망신고 일하던데? 언제 사망신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는 잘 일어났는데 사망사유가 노안으로 인하자에 사망사유를 찍어놨대요. 사망신고 일하는 게 마찬가지로 왼목하니 마찬가지로 왼목하니 사망신고 일하는 게 본인들의 개가... 사오세 가량의 뿜의 라니언이 맞습니까? 예 맞는데, 우리가 내가 일부러 갔다는 사람한테 분담을 했거든예. 아 그래요? 어머님께서 사망신고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예. 사실입니까? 예. 너는 지방에 다녀오라기 때문에 마누를 더 못 피웠다. 똥이나 이런 사람도 먹었고 자기도 포기한다고 하고 싶어한다 하더라고예. 아니 그거는 우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하는 절차거든요. 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사망은 이런 뭔데요? 아니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걔야 사망했다고만 했습니까? 우리 기회를 다 받네야. 지금 사망하긴 또 하지 않고 또 이제 사망신고를 했다는 거고 사실 누가 생각해도 사망되지 않은 듯한 사망신고 하는 자체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주연구석이. 정말gin. 연구ygě이. 도망진 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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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는 과정에서 만두의 오른쪽 눈이 벽면이 확인이 됐는데요. 눈 쪽은 조금은 외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섯 군데의 골절이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세 군데의 골절이, 늦골 골절이 확인되고 있어요. 머리뼈 자체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보통 학비당하는 강아지들, 맞는 강아지들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보는 편이고요. 이게 뼈가 부러지면 뼈가 다시 붙는 그런 과정에서 가골이 형성이 돼요. 어떤 거는 가골이 형성된 게 보이고 다른 쪽은 가골이 거의 형성이 안 된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시기가 다른 게 아닐까. 만두가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확대를 당하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만두. 에이구 잘했어. 에이구 잘했어. 에이구 잘했어. 에이구 잘했어. 자, 이곳마우스 살짝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곳마우스 살짝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곳마우스 빨리 앞을 막아주세요. 다시.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잘 케어한다면 회복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